8월 4일 화요일 윈TV 속보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한인들도 코로나19 지침을 항상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스코키와 쿠카운트 경찰국에 의하면 23세의 자스민 롤랜드 힐라드는 불법 총기 발사 혐의와 폭력 혐의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7월 11경 저녁 8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거리에서 싸우고 있었으며 바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거리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 스코키 거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사야스가 노스캘롤라이나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그 파괴력이 약화됐지만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4일 동부시각 2시 45분 집계한 결과 노스캘롤라이나에서 코네티커까지의 약 270만 명의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이 끊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뉴욕시가 영향권에 들어 시속 60에서 70마일의 강풍에 의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저녁 레바논의 베이루트항에서 초대형 폭발이 일어나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발로 유력 정치인인 나자르 나자리안이 사망했으며 대통령궁도 일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당국자들은 이 폭발이 150마일 밖에서도 그 폭발을 느낄 정도였으며 폭발의 위력으로 인해 주변에 구름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확진 490만 1,666명, 신규 확진 3만 7,250명, 사망 15만 9,898명, 신규 사망은 92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46만 3,983명입니다. 일리노이즈 확진 18만 4,712명, 신규 확진 1,471명이며 사망자 수는 7,545명, 하르세 신규 사망자 수는 19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시카고를 포함한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쿠카운티 총 확진자 수는 10만 7,744명, 사망자 수는 4,897명이며 그 중 아시안 사망자는 220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확진 1,957명, 스코키 1,125명, 나이스 1,015명이며 사망자 수는 138명입니다. 윌링 929명, 팔레타인 896명, 에반스톤 870명, 스트리무드 766명, 마운트 프로스펙트 759명, 올랜드파크 757명, 샨버그 745명, 글램뷰 724명, 알링턴 하이츠 706명, 엘진 698명, 호프만의 스테이트 606명, 롤링매드우 426명, 노스북 419명, 몰칭그로브 365명, 링컨우드 228명, 버팔로그로브 147명의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주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